또 그 소영인과 뭔가 하는 애한테 밀리면 엄마 가만 안 있어. 거짓말 들키니까 좋네. 네 옆에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. 내가 있어서 좋아? 애들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? 내가 행복한 대신 다른 사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잖아. 나 여기서 떠날 거야. 너 먼저 치워버릴 거야. 그 다음 죽여버릴 거야, 너.